잠시만, 위에 뭐 낙하산이 많이 떠있다. 잠시만, 이거는 가능? 림보님 그리고 태배율 조중병에 서울동 베릴이 반동심에서 못 써면... 베릴 쓰지 마세요 여러분. 이거 에이스 쓰세요. 얘가 짱임 이제. 나 엠포도 안 써요 요즘 여러분. 얘 나고 나서. 선택하는 거야. 탈속 약간 빠르고 데미지 살짝 약한 엠포냐. 반동 잡을만하고 데미지 쎄고 탈속 약간 느린 이 에이스냐. 나 봐봐. 나 지금 엠포만 쓰잖아. 에이스만 쓰잖아. 어? 연방 뭐야? 차 탔다. 뭐야? 우와 이걸 맞춘다고? 쓰지 마! 쓰지 마! 그냥 나한테 줘! 썼네? A2S 뭐야? 그냥 펑쎄고. 안에서 쏘네? 안에서 쏘네요? 안에서 쏘네용? cess 하나 더 돌아오는데 잠시만 하나 더 돌아오는데 잠시만요 하나 더 돌아오는데 잠시만요 우와 뭔데 얘들아 살살해라 나도 빌리더라 삼삼이니 와우 크로즈아 먹어주면서 와 여기서 막 4명 잡았네 뭐야 얘 삼뚜기였네 뭐야 굉장한 녀석이었잖아 얘가 이쪽에도 포니가한테 세웠던 것 같거든 내가 소리 등에 맞다면 아마 차로 붙었을 거야 이쪽에 맞지 정확했죠? 굿 제가 왜 지금 신총을 좋아하는지 보셨죠? 확실히 아 나 요번 신총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확 리드샷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 엠포보다 더 좋은 느낌인데 신총이 46번 보이네요 저기 돌 오오우 야씨 차가 튕겨가지고 어쩔 뻔했네 오우 reader Our team 이거 10명이면 군데군데사람이 다 있어야하는데? 그렇지 내가 1번자리인데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되 Quad 사람 타있죠 여러분? 보이죠? 나와임마 어? 뭐요? 설레였어? 막 콩당콩당 했니? 이런 변태 스키들 진짜 오그 잠자 오? 뭐야? 오씨 뭐야 나 죽을보었네 오씨 뭐야 이거 쟤는 한평 집으로 들어갔을거거든요? 뭐야 두 명의 위치 파악은 끝났는데 한 명이 있으려고 간다 원 몰 머리 맞춰 주변사 이쪽에 있네 하나는 나와 안 보여 잡아 주변사 어 뭐야 이거 다 깨졌네 쟤 뭐야 왜 연막가고 혼자 생쩔하고 있냐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는데 보인다 바로 라이딩샵 마무리 와 와 그로자로 학살 와 아니 홀라그럼 바꾸니까 더 잘 맞는 것 같다 뭐지 기분 탓인가 와 14킬 1400딜 굿잡 첫 킬은 깔끔했죠 이거 얘도 한 명 죽였네 후진해가지고 아 피할 수도 없었네 그리고 여기 집침투 뭐 뭐야 뭐야 아 이거 리사 쩔었죠 와 머리랑 갑바 다 깨졌네 아니 에이스가 리사실 안 좋지가 않다니까 판속이 막 그렇게 느린 편이 아니야 네 그리고 싸우는 도중에 뒤에서 차 내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죠 얘가 시동 끄고 붙었거든요 여기서 봐봐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동 끄고 붙었어요 삼삼에 그로자거든요 하지만 와 에이스 봐봐 미쳤다니께 어 이 친구도 이 친구도 지금 양옆에 붙어가지고 아 얘도 진짜 난처했네 뒤에 소리까지 들었었나보네 자 수류탄도 계속 까졌죠 얘는 소리를 양쪽 다 들었어요 아 이게 수류탄 피할로 와 증쟁터네 증쟁터 얘가 깐 수류탄이 아니었구나 막 안에서 터지길래 이 친구 좀 너무 건방지게 나왔지 않나 뭐해 뭐해 그럼 안 맞을 줄 알았니? 그리고 여기서 제가 그로자를 먹죠 그리고 시작이었어요 와 짝대기 겁나 많네 이때는 좀 위험했습니다 이때는 차가 풍키는 바람에 다 때려놓고 얘 위로 떠가지고 살짝 위험했지만 바로 잡고 나한테 안 통한다 이 자석아 너 설레였지? 나 내리는 줄 알고 봐봐 방향도 지금 나 보고 있어 봐봐 내리 먹죠 와 나 이때 지뢰였어요 아 볼 수도 없구나 몰랐어요 이때 와 이게 진짜 위험했어 와 피 한 틱 하지만 이게 시작이죠 내려가면서 내가 말했죠 사람의 실리상 한 텅집 안에 있을 거라고 지금 이거 아빠가 깨졌었네 나한테 이 안에 있었으면 화염병에 죽었을 거야 너 후라이핀 이 부각 막았어 그냥 나와도 별관은 갔죠 여기서 와 거리가 꽤 있었어요 그래도 그로자로 오 야 홀로그램이 답인가 나 쏘는 거 한번 볼까 답은 홀로그램인가 홀로그램이 확실히 잘 맞아 이게 그리고 이 친구 엄청 잘 맞추죠 그리고 이 친구 이제 제가 포니 린빌이 깼죠 이거 괜히 잘한 거예요 원래 포니 먹고 왔었을 건데 야 너 왜 에임을 대고 나오냐 잠시만 뭐야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거 싹 풀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에요 여러분 내 쪽을 정확히 대고 나오길래 방금도 봐봐 대고 나오잖아 봐봐 어떻게 저긴 어떻게 알고 하지만 아 그로자 아이가 그리고 여기서 일단 자기장난책도 제가 유리하긴 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레담만 쓰다가 지금 오늘 지금 홀로 쓰고 있는데 오 오늘 치킨 3마리 집니다 여러분 지금 답은 홀로그램? 그냥 하나 quand 그 흥 그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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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